1. 암기포인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암기포인트 1. 암기포인트 1. 암기포인트 1. 암기포인트 2. 암기포인트 이득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가지게 될 것이다. 넘버 2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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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부동산 성질 특성 재산 부동산 성질 특성 암기 포인트 재산에 대한 적절한 권리 재산 property에 대한 적절한 proper 한 권리 암기 포인트 하나 더 proper 더 많이 proper 재산을 많이 proper 너무 많으니까 proper 막 가져가라 proper 그래서 적절한 p-r-o-p-e-r property p-r-o-p-e-r-t-y 그리고 proper와 동의어 appropriate number 3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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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c-o-p-y-r-i-g-h-t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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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를 받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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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를 받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암기 포인트 copy c-o-p-y 복사 write r-i-g-h-t 권리 복사를 할 권리 원본을 복사해서 새로운 사본을 만들 권리 그것이 바로 저작권이죠 number 4 royalty royalty r-o-y-a-l-t-y r-o-y-a-l-t-y 저작권 사용료 특허권 사용료 왕족 저작권 사용료 특허권 사용료 왕족 암기 포인트 royal r-o-y-a-l 왕실의 왕의 이 로열과 같은 뿌리를 가지죠 바로 이 로열이 왕 통치 r-e-g-l-e-x 에서 왔어요 legal r-e-g-a-l 왕의 국왕의 바로 같은 뿌리입니다 암기 포인트 하나 더 옛날 영국은 이 저작권을 왕실이 보호를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열 왕실 이라는 말이 곧 저작권 특허권 과 관련 있는 말이 된 것이죠 비교 로열 l-o-y-a-l 충실한 맨 앞부분에 어리냐 엘 잘 구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넘버 5 넘버 5 acquire acquire a-c-q-u-i-r-e a-c-q-u-i-r-e 암기 포인트 획득 엑HEA의 q-u-i ask에서 와서 묻다 혹은 요구하다의 뜻이 되는데 같은 뿌리를 갖는 말로 inquire 문의하다 require 요구하다 묻다 요청하다 바로 같은 뿌리를 갖는 게 확인되죠? 그래서 acquire가 뭔가를 지정을 해서 청하다 요청하다 그래서 획득하다가 되는 것이죠 명사형 acquisition 습득 취득 number 6 occupy occupy o c c u p y o c c u p y 점령하다 점류하다 점령하다 점류하다 암기 포인트 어원입니다 ob toward 이것이 oc가 됐어요 그리고 c e p 는 c u p 가 돼서 가지다 뭔가를 향해서 가지다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죠 가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점령하는 것입니다 명사형 occupation o c c u p a t i o n 직업 취미 점령 점류 number 7 air air h e i r h e i r h e i r 상속인 일 전통의 후계자 상속인 후계자 암기 포인트 신체와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모님의 상속인 잠깐 공자님의 말씀을 잠시 빌리겠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니 불감 훼손이 효지 씨야라 화면에 넣으죠 예 바로 이 신체 발부에 발이 모발 머리카락입니다 이 신체 머리카락 부 피부 이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바로 이런 말씀이죠 우리 공자님을 좀 빌려서 외우겠습니다 바로 이 air h e i r 하고 머리카락 hair h a i r 철자가 비슷하죠 연결합시다 신체의 머리카락 hair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모님의 상속인 air 비교 helarity h e r e d i t y 유전 넘버 8 인헤리트 인헤리트 i n h e r i t i n h e r i t 상속하다 유전 물려받다 일 인계받다 상속하다 물려받다 인계받다 암기포인트 암기포인트 철자를 가지고 장난 한번 칩시다 인 아니죠 h e r 그녀의 그녀를 여성에 대한 소유격 목적격이죠 그리고 it it i t 그것 뭔가 그녀 안에 있는 그것 그녀가 가진 그것을 물려받는다 유전이죠 바로 그녀 그녀 그녀의 것 그것 바로 어머니의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속에 있는 그것을 물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inherit 비교 inherent i n h e r e n t 고유한 내재된 heritage h e r i t h e 가족 사회의 전통 문화유산 넘버 나인 넘버 나인 인 번 인 번 인 번 i n b o r n i n b o r n i n b o r n 타고난 선천적인 타고난 선천적인 동의어 비교 on burn u n b o r n 태어난 태어날 때부터 안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타고난 선천적인 비교 un burn u n b o r n 태아인 넘버 10 Possess Possess P-O-S-S-E-S-S P-O-S-S-E-S-S 소유하고 있다 동의어 Own O-W-N 소유하고 있다 암기 포인트 난 소유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많이 퍼줬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줬어 퍼줬어 그렇게 많아 퍼줬어 퍼줬어 Possess Possess 명사형 Possession P-O-S-S-E-S-S-I-O-N 소유 소유물 잠깐 이런 예문을 한번 봅시다 To travel is to possess the world 여행하는 것은 세계를 소유하는 것이다 좋은 말이죠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여행을 통해서 호연지기를 키우고 풍요로운 정신을 갖고 나가는 것 참 멋진 일이고 부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넘버 11 Belong Belong B-E-L-O-N-G B-E-L-O-N-G 뭔가에 속하다 누군가의 소유이다 속하다 소유이다 암기 포인트 부디 오래도록 그대의 소유가 되길 뭐가요 내가요 부디 long 하게 for a long time 하게 그대의 소유가 되길 belong to you 하길 I belong to God 나는 신에게 속한다 바로 이 부분 부디 오래도록 내가 신에게 속하기를 이렇게 외워봅시다 belonging B-E-L-O-N-G I-N-G S 소유물 소지품 넘버 12 con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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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i-s-t c-o-n-s-i-s-t 뭔가로 구성되다 뭔가에 있다 뭔가로 구성되다 뭔가에 있다 암기 포인트 어원입니다 con come 함께 sist s-i-s-t 두다 이 시스트가 들어가는 말로 여러분 축구에서 누군가가 골을 넣을 수 있게 패스를 해주는 것을 assist 한다 그러죠 A-S-S-I-S-T 돕다 바로 이 돕다 이것이 그 슈팅을 하는 사람을 세워준다 그래서 지정해서 두다 세우다 돕다가 되는 것이죠 consistent c-o-n-s-i-s-t e-n-t 함께 세운 늘 세우는 일관된 지속적인 resist r-e-s-i-s-t 뒤로 세우다 저항하다 동의형 be composed of b-e-c-o-m-p-o-s-e-d of o-f 뭔가로 구성되다 number 13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포함하다 포함하다 암기 point in 아니죠 include 닫다 close 같은 뿐입니다 c-l-o-s-e 그래서 안에 두고 닫다 포함하다 반이어 exclude e-n-c-l-u-d-e 배제하다 이것은 밖에 두고 닫다 그래서 배제하다 명사형 inclusion i-n-c-l-u-s-i-o-n 형용사형 inclusive i-n-c-l-u-s-i-v-e number 14 inv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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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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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하다 연루시키다 영향을 주다 포함하다 연루시키다 영향을 주다 암기 point o-1입니다 in 안 v-o-l-v-e-o-l roll 말다 감다 안으로 감는다 말아 넣는다 그러면 포함 되겠죠 evolve e-out 감는다 밖으로 감는다 감아 놓은 것을 펼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개하다 진화하다 잠깐 이 v-o-l vol volume 소리 크기를 volume이라고 하죠 volume이 소리 크기가 된 데에는 바로 이 감다 말다가 두루마리 두루마리를 많이 감아 놓으면 부피가 크지죠 바로 그 부피 부피가 소리의 부피 volume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volvo 승용차 v-o-l-v-o 스웨덴 승용차죠 바로 이 volvo 승용차에 v-o-l-v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다 말다 구르다 바퀴가 구르다 거기에서 승용차의 이름을 정한 것 같아요 동의어 include i-n-c-l-u-d-e 포함하다 명사형 involvement i-n-v-o-l-v-e-m-e-n-t number 15 index index i-n-d-e-x i-n-d-e-x 색인 찾아보기 나타내는 지표 색인 찾아보기 나타내는 지표 암기 point 어원입니다 in 안 d-i-c-d-e-x 말하다 지적하다 내부를 말해주는 것 그것이 곧 색인이고 찾아보기죠 색인과 찾아보기를 보면 내용이 책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같은 뿌리를 갖는 dictionary d-i-c-t-i-o-n-a-r-y 사전 말 그대로 말을 해주는 그 단어의 뜻을 말해주는 사전이죠 dictator d-i-c-t-a-t-o-r 명령을 말로서 명령을 해서 모든 걸 이루는 복제자 2부 예문 그 속에 반짝이는 단어 넘버 1 We are offering wealth management to wealth customers 우리는 부유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넘버 2 She owns property along a river 그녀는 강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넘버 3 Copyright reserved hold own the copyright on a book 판권 소유 책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넘버 4 Some have already sold earning him royalty 일부가 이미 팔려서 그에게 저작권료를 안겨 주었다 넘버 5 Employees should acquire additional skills that will enhance job 직원들은 직무를 향상시켜줄 추가적인 기술을 익혀야 한다 넘버 6 The elephants of Africa occupy a range of nearly 3 million square miles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거의 300만 평방마일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넘버 7 The dictator wanted an heir to inherit his power 그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을 이어받을 후계자를 원했다 넘버 8 4의 유일한 상속자는 10억 달러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다 넘버 9 Uninformed Talent Psychopaths are Informed Criminals 선천적 재능 Psychopaths 타고난 범죄자들이다 넘버 10 Every professional needs to possess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모든 전문 직업인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넘버 11 The small boats were believed to belong to pirates 그 작은 배들이 해적들의 것이라고 믿어졌다 넘버 12 My meals consist of 30% fat calories 30% protein and 40% carbohydrate 내 식사는 30%의 지방칼로리와 30%의 단백질 그리고 40%의 탄수화물로 이루어진다 넘버 13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your email 이메일에 다음의 정보를 포함시켜 주세요 넘버 14 Involve oneself in Be involved in 뭔가에 열중하다 뭔가에 연루되어 있다 넘버 15 Try looking up tumor in the index 세균에서 종량을 찾아보시오 이것으로 섹션 15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